대개 정상적인 그런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개인 사유로 인한 그런 당내 분란 그 개인 사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당대표로 인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은 대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당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나아가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이준석 씨로부터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나 정상적인 행동 그리고 정상적인 주장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명시적으로 공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7일 그리고 7월 8일 날 이왕희 윤리위원장의 징계 이후에 보이는 그런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게 되면 주말을 거친 이후에도 당내 투쟁 의사라 의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좋은 그룹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도무지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자신이 몸담았던 당대표로서 몸담았던 당에 상당한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당내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당사자 본인에게 아마 전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 이름으로 아마 내용 증명의 문건이 아마 전달됐지만 집을 비워서 아마 그것을 받지 못한 상황인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골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제2인자인 원내대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당대표를 그냥 대행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합리적인데 그것을 의원총회를 거쳐서 권성동 직무대행 이 내용을 결론을 내고 두 시간 뒤에 그 소식을 접한 이준석은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말 동안에 침묵을 깨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말 동안 충분히 본인이 숙고했을 것이고 그 숙고의 결과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딱 들어 이렇게 8일 날 결정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8일 그리고 9일 양일 사이에 자신들이 직언거리에 있는 변호사들 조언을 많이 들었겠죠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가채군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한 그런 조치를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상한 조치라는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당원을 급증시킨 다음에 그 책임당원이 나서서 자신을 구명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성동 직무대형안을 결정한 두 시간 뒤에 이준성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런 내용에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전번에 있었던 바로 이전에 8일 오전 9시 8분쯤에 올렸던 한 달에 당비 천원 납부 약정을 하면 3개월 이후에 책임당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주말에 숙고와 장고 끝에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소위 당내 투쟁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준석이란 젊은 양반한테서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이준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한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본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당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당대표를 역임했거나 당직자를 역임한 사람 같으면 사과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시민들이 예상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적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3일 전에 바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은 7월 8일 새벽입니다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당사자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때 무려 6만 7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그 가운데 74%가 불복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 공방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써있는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시민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불복하고 그리고 법정 공방에 분명히 나설 것이다 그게 74%거든요 6만 7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표본수가 큰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단 법정 공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책임당원을 늘려가지고 책임당원을 통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젠가 아마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중앙일보의 난 소위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왜 이준석이 이렇게 책임당원 온라인 가입을 독려하고 나서는가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사안이 이제 이준석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20%죠 시도당별로 책임당원 10% 이상이 소명하면 당원 소환 투표를 정보할 수 있고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면 책임당원 3분의 1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당 지도부나 선출직 최고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당 지도부나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선 최고위원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책임당원 10% 이상이 소명하면 당내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제재나 조기 전장대회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릴 경우 책임당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노리고 결국은 책임당원 온라인 가입을 동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힘이야 내홍 때문에 힘들고 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관찰자 입장에서는 싸움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이 많은 국민들에게 재미거리를 아마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 때